시민가수 그룹 부문 시민가수 대상 그룹 하늘로 2014 9월 3일 한국문화의 소식 의사 대한방송 언론연합뉴스 월드일제 창조협의 안세한 총재인께서 징장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기념사진을 또 우리 도서스의 김이사님도 멋지게 찍어주시고요. 멋진 포즈로 치워볼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기거봐 한단하게 수상수가 한마디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시고요. 아직 여러분에게 보내 드리지 못한 저희 타이틀 다양한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2자리까지 올라오시길 도와주신 코리아 뉴스타임 팀장님 우회 대표님 스페이스 뮤직 가족 여러분들을 지신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하루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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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모님들 항상 이 부모를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심장하게 감사합니다. 몇 장 소원 안시켜서 큰일 났겠어요. 100개 정도 다 100개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루미언입니다. 감사합니다.